트로트 가수 김태현의 스승으로 알려진 박정하명창이 49세라는 너무나 이른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박정하명창을 보내는 식김굿 현장에서 우려라는 김태현의 모습이 포착되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승님을 떠나보내는 현장에서 너무나 슬펐던 김태현은 연신 울음을 참지 못했는데 박정하명창은 중요 무용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버비수자로 김태현 등 많은 국악인재를 길러냈지만 최근까지 유방암으로 5년째 투병하던 중 끝내 숨을 거뒀고 김태현은 장례위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며 스승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박정하명창은 불과 두어 달 전 김태현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나의 스승님 특집에도 출연해 무대를 꾸민 바가 있었기에 김태현의 슬픔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구나 김태현은 가수로 성공한 후 CF를 찍어받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 비싸다는 암 요양병원 비용으로 스승님께 쾌척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미스트롯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부족했을 정도로 가난한 형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스승님을 향한 태현 양의 진심 어린 마음이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집안은 가세가 기울어 사실 미스트롯에 참가 중이었을 때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며 그녀의 어머니가 주머니에 돈 만원도 없이 열차 차비 만들고 전북 부안집에서 서울 녹화장까지 오가는 힘든 일정을 소화했고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녹화를 하느라 부안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방을 잡아서 묵어야 했지만 돈이 부족해 찜질방에 들어가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도 했으며 그때 경연의 긴장과 피로로 녹초가 된 어린아이를 제대로 든 호텔은 고사하고 여관조차도 잡아주지 못한 채 찜질방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재워야만 했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가슴 아픈 현실에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까 빛은 언제 찾아오는 걸까 하며 눈물 흘리는 날들이 참으로 많았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최고로 잘해주고 싶은 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김태현은 최고의 무대로 경연 당시 마스터들과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미스트롯에 나가기 전까지는 팬덤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인지도가 제로에 가까웠던 어린아이가 경연을 거듭할수록 인기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마지막에는 최종 4위까지 차지했으니 무대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투혼을 발휘하며 연습에 매진했을지 참으로 딱 하고 안됐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머니 김애란 씨는 후에 발키길 부안에서 서울을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다. 열차 시간이 됐는데 태현이가 아침에 학교 갔다 오니 아무것도 못 먹은 거다. 기차역에 음식점이 있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마감했다더라. 그러자 직원분이 아이를 보고 라면을 끓여주겠다더라. 먹고 나서 아이가 엄마 나 이제 살 것 같아 하더라.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다. 그러고 열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잠이 들었다. 태현이가 나를 깨우더니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엄마 이젠 안 잘 수 있지 하더라. 둘 다 잠들면 못 내릴까봐 기다리다가 나를 깨운 거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당시만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아이가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엄마를 챙겨줬다는 사실이 기특하면서도 천성이 참으로 바른 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어머니는 저녁에 정읍역에 도착했는데 아기가 엎인 채 고라떨어져가지고 지친 아이를 보니 기가 막히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김태현이 유명해지고 잘됐으니 망정이지. 만일 미스트롯에서 입상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생활고로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런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김태현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존재가 누구냐는 질문에 어머니를 꼽으며 어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지극한 사랑과 효심이 묻어나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김태현이 국악신동이 될 수 있었던 건 남다른 핏줄을 타고난 영향도 있었는데 외증조부는 설장고 명인 김호채이고 그는 고종 앞에서 어정공연으로 벼슬을 받은 김창환의 손자였으며 외고모 할머니 역시 가야금 병창 이수자라고 합니다. 김태현의 아버지는 42세의 첫 아이이자 늦둥이 딸인 김태현을 낳았는데 어머니 김애란 씨는 딸을 임신했을 때 빛이 나는 청사과가 높은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태몽을 꼽고 또 김태현의 외할아버지는 용이 집 뒤로 올라가면서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아이를 안고 오는 꿈을 꾸기도 하셨다고 하니 장차 크게 될 아이는 역시 그 태몽 또한 과연 범상치 않았던 것인데요. 김태현의 부모는 국악 명상음악으로 태교를 했으며 문득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다른 끼를 가졌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음악을 들려줬다고 하니 김태현이 오늘날 기똥찬 노래 실력을 가지게 된 데에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했던 교육이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태현은 4살에 판소리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 춘향 국악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국악 신동으로서 타고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고 그 뒤에는 그녀를 지도했던 명창 박정화 선생의 세심한 지도가 있었는데요. 김태현은 6살 때 스승님의 학원에 갔다가 선생님이 너무 멋있고 감동적이어서 자신도 스승님처럼 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 박정화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고 박정화 명창은 적벽가로 대통령상을 받았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뛰어난 명창으로 호랑이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무섭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박정화 명창은 김태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흥부가 한바탕을 배우려면 보통 5년에서 10년쯤 걸리는데 태현이는 거의 3년 만에 흥부가를 끝냈고 힘도 좋고 감정도 좋고 너무 잘해서 자신도 가르치다가 여러 번 놀랐다며 김태현의 천재성을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정화 명창은 이후 유방암에 걸려 전이가 많이 되는 바람에 수술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 쪽을 찌는데 이젠 머리가 없으니까 더 이상 판소리를 못하는 건 아닌지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건강이 악화되며 제자들이 떠났을 때가 암성고를 받았을 때보다 더 힘들었다고 토로했는데 아픈 자신의 상태로 인해 제자들이 모두 떠났지만 태현 양만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자신 곁에 남아있었다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박정화 명창은 결국 건강이 더 이상은 허락하지 않아 김태현 마저 떠나보내야 했고 결국 마지막 수업을 하기 위해 김태현을 부르게 되지만 김태현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김태현은 아픈 선생님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선생님과 이별을 해야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박정화 명창은 복잡한 신경을 드러내며 고맙다라며 눈물을 머금은 채 애써 웃으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어 박정화 명창은 김태현에게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냐고 물었고 김태현은 6살 때 만난 것을 기억하는 건 물론이고 당시에 박정화 명창이 입은 옷과 스타일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뒤이어 박정화 명창은 작년에 미국 갔을 때를 기억하냐면서 지난 여행 얘기를 꺼냈는데 나이아 가라를 여행 갔을 때 너무 좋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그때 태현이가 그랬잖아 선생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또 모시고 올 거라고 약속 지킬 수 있어 라고 물었고 김태현은 지킬 수 있죠 라며 다음에 갈 때는 선생님의 다른 언니 오빠 제자들이랑도 다 같이 가자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정화 명창은 선생님 아픈 거 알고 있지? 라고 물었고 김태현은 선생님이 계속 속이 아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제가 선생님 그렇게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언니들이랑 계속 선생님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병원에 가셨잖아요. 너무 못 참으시겠다고 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박정화 명창은 어쩌면 선생님이 태현이 곁에 오래 없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고 김태현은 제가 선생님께 항상 선생님 곁을 안 떠난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아프셔도 돌아가실 때까지 선생님 곁을 안 떠날 거예요 라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박정화 명창 역시 울음이 터지며 태현아 선생님은 꼭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해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김태현이 그래도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기는 싫어요 라며 울며 대답하자. 스승 박정화는 태현아 네가 다른 곳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선생님 제자가 아닌 게 아니야. 선생님이 태현이에게 엄마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태현이가 더 좋은 곳 가서 더 많이 좋은 걸 배우라고 보내는 거지 선생님을 떠나는 게 아니야 라며 자신은 태현이를 오래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헤어지는 게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님을 설명해 줬습니다. 박정화 명창은 김태현과 마지막 수업에서 흥보가를 같이 부르며 흥보가 박타는 대목에서 박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물었고 김태현이 돈이랑 쌀이라고 대답하자 선생님한테는 태현이가 금은 보아라며 태현양을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김태현은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나왔고 그렇게 마지막 수업이 끝나자 박정화 명창은 우리 태현이 잘하네. 라며 다정어린 말로 칭찬했고 스승에게 처음으로 칭찬을 받자 태현양은 복잡한 심경의 표정을 짓게 됩니다. 이어 박정화 명창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쓰겄다. 이제 스승님한테 칭찬 처음 듣지. 우리 태현이가 이렇게 기분 좋을 줄 알았으면 맨날 해줄 걸 그랬다. 지금까지 칭찬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라며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박정화 명창은 이어 나는 태현이가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훌륭한 스승님에게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의 제안을 꼭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라며 마지막 부탁을 제안했고. 김태현은 깊이 고민하더니 이내 선생님 전 싫어요 라며 끝까지 스승님 곁을 지킬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수업을 마친 박정화 명창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며 제 자식 같은 제자인데 보내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태현이가 더 훌륭한 곳에 가서 배우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꼭 좋은 스승님한테 보내주고 싶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라며 속마음을 토로했는데요. 이렇게 스승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김태현 하지만 스승님은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저 먼 곳으로 떠나고 마셨으니 태현양의 슬픔이 얼마나 끌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세상을 떠난 박정화 명창이 이제는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라고 아픔을 겪은 태현양에게도 깊은 위로를 보내며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